안녕하세요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인기주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NK라는 종목인데요 NK를 보니까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하였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개인들에게 주목을 끄는 그런 종목이 된 것 같습니다 상한가가 일단 나왔는데요 다음이 문제죠 좀 더 상승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니까 유보율은 한 600% 정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ROE가 한 4%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나름대로 실적은 가지고 있는 회사이거든요 그리고 2014년도 실적을 보게 되면 그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은 다소 조금 늘어났죠 이런 종목은 상한가가 나오면 어느 정도 연속성은 있습니다만 그리고 정고점에 있는 그런 매물들의 영향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 한 번 두 번 정도 화요일은 장이시죠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 정도쯤에 되면 단기적인 저항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저항을 받을 때 그때 비중을 좀 축소하면서 이익을 실현하면 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그런데 부실한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보실 분들은 비중만 잘 조절을 해가지고 그냥 좀 더 지켜보는 관망하면서 조금 더 지켜보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개인들이 좀 집중을 하는 그런 상태인데 수요일 아침에 있죠 만약에 좀 더 크게 양봉으로 시작한다면 일단 추경 매수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기적으로 저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어때요 저항 받고 나면 조정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좀 물릴 수 있으니까 만약에 그 다음날 양봉이 크게 시작한다면 추경 매수는 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분들만 조금 더 보는 관점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이처셀이라는 종목입니다 네이처셀 최근에 굉장히 급등했죠 3월 달부터 상승해가지고 최근까지 아주 그냥 1500원대에서 시작해가지고 6000원대까지 상당한 상승을 보여준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문제죠 6000원까지 갔던 종목이 지금 4000원대까지 내려왔네 많이 싸졌네 해서 매수를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지금은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이렇게 상승하기 전에 이렇게 여러분이 관심을 주셔야 되는데 이미 이렇게 오르고 조정 들어오면요 이걸로 끝난 겁니다 그리고 항상 이 네이처셀은 보면 급등을 하죠 중간중간에 한 번씩 급등을 줍니다 급등을 주지만 어때요 그 이유는 조정이죠 조정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때요 급등이 한 번 나왔죠 그래서 지금은 따라가기는 좀 무모하고요 그래서 이제 가지고 있는 분들만 고민을 하셔야 될 때인데 사실은 이제는 적당히 이익을 실현하면서 비중을 줄여주셔야 될 그러한 단기죠 한가 이후에 오늘은 약간의 반등을 줬는데 바로 이렇게 반등을 줄 때 비중 축소 관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음날 만약에 3500원을 재차 이탈한다면 전량 매도 관점으로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를 하시고요 그런데 이제 또 한 번에 매도 3500원이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약간의 양봉 하나 더 붙여주면서 반등이 나오면 이때는 여러분 비중을 자꾸만 줄이면서 매도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죠 따라가지는 마시고요 그런데 이 종목을 보면 유보율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자본이 거의 다 없대요 참식을 당한 그러한 상태이죠 그래서 회사 내용이라든지 그러한 기본적 분석으로 볼 때는 썩 그렇게 우량한 회사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즘 중소용주들이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러한 분위기에 편성해가지고 오른 종목이죠 그래서 앞에서 상한가가 벌써 이렇게 많이 보이면서 급등을 한 종목들 뒤에서는 내 것이 아닙니다 거기가 이제 싸다고 해서 눌러줬다고 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가 이제 물리는 자리예요 그래서 앞에서 상한가가 보여주고 단숨에 급등한 종목은 쫓아가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이처 세일 반등 나올 때마다 여러분 자꾸만 비중을 줄여가지고 어때요? 이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종목으로 가셔야 되겠죠 다음 종목은 키스톤 글로벌입니다 키스톤 글로벌 지금 상당한 기로에 있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먼저 기업 분석을 먼저 해보죠 유보율이 25%죠 25%면 상당히 유보율은 부족하죠 상당히 작은 그람 유보율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부채 비율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보다 부채가 더 많은 거죠 그리고 ROE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지금 실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종목을 기업 분석을 쭉 해보니까 201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적자입니다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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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연속 적자 나고 있죠 그리고 이런 상태라면 올해도 적자를 면치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업종을 보니까 이제 석탄을 지급하는 고체 연료를 지급하는 그러한 업종인데 일단은 회사 내용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작년 7월부터 상당한 급등을 했죠 500원 아래에서 출발해 가지고 2000원을 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별로 보여준 게 없죠 최근 2, 3월 사이에 상하가 보여주면서 상승을 조금 하였고요 지금은 이제 기로에 있는데 이 종목은 이제 조심을 하셔야겠습니다 기업 자체가 그렇게 우량한 회사는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위치에서는 1300원을 만약에 깬다고 할 경우에는 일단은 매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1300원이 깨지면 이 종목은 상당한 이렇게 깊은 조종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종목은 가지고 있다면은 1300원을 이탈하면 일단 전량 매도를 하시고요 만약에 전량 1300원을 깨지 않는 상태에서 약간의 양봉을 붙여주기 시작하죠 양봉에 이런 반등이 나온다면 마찬가지로 이제 비중을 자꾸만 줄여서 매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매수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매수 타이밍보다는 이제는 조심을 하면서 비중을 줄여서 결국은 나와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일단은 1300원을 깨면 전량 매도로 나오시고 반등을 준다면 이 반등 조금 주었을 때 비중을 자꾸 줄여서 자꾸만 이제는 좀 우량하면서도 지금 나갈 수 있는 종목이 있죠 그런 종목으로 종목을 좀 교체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았습니다 다음 종목은 명문제약입니다 명문제약 잘 아는 제약주죠 그죠 그리고 최근에 제약주들이 좀 이렇게 많이 상승을 하였는데 명문제약도 같이 이렇게 올라왔죠 저기 2500원 아래에서 출발해가지고 지금 이제 4천원 넘는 오늘 장중에 4천원을 넘었었죠 그리고 오늘 딱 4천원은 이제 마감을 하였습니다 유불은 한 700% 정도 되는 회사이고요 그리고 아로인은 한 3% 정도의 그런 나름대로 이제 그래도 밥은 먹고 사는 그런 회사죠 자 근데 지금 이 명문제약이 보니까요 2500원 그리고 2600원대 출발해가지고 지금 4천원까지 단계 좀 그래도 올라왔거든요 오늘 보니까 어제 그 전날이죠 전날 상한가 그리고 오늘은 조금 더 상승을 하였습니다만은 이제는 좀 단기적으로는 고점을 찍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이익을 실현하면서 이제 비중을 좀 축소해 가시기 바랍니다 조종 들어올 것 같아요 이렇게 고점을 한번 보이고 나면 어때요? 그 다음에 꼭 조종 오죠? 항상 이격 뒤에는 조종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충분히 조종을 거친 종목에 가서 이제 시작을 해야 하는 거고요 이격이 난 종목은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제는 비중을 축소하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이익을 실현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대원전선입니다 대원전선 오늘 보니까 이제 상한가를 기록했죠 상한가를 기록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상승은 시작되었는데 이 종목을 보니까 이제 이 상한가 연속성이 나오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아니면 다음 다음 날까지는 상승이 나올 거예요 나오지만은 이제 곧 앞에 있는 그 매물대에 이제 저항을 받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원전선 어떻게 할까요? 음 종목을 보니까요 이렇게 급등할 때마다 어때요? 급등한 이후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제자리로 내려가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상한가 보여주면서 이렇게 올라올 텐데 이 대원전선은 이제 정거점 근처까지 보시고요 정거점 근처에서 그러니까 1150원에서 1200원 그러니까 1200원 전후로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막히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단기적으로 이제 이익 실현을 한번 해 주시고요 이런 종목은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올 때마다 어때요? 한 번씩 이렇게 챙겨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번에도 오늘 상 나옴으로서 이제 출발하는 모습인데 하루 이탈 정도는 더 나올 거예요 그래서 1200원 근처에서는 여러분이 단기적으로 이익을 좀 실현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단기적인 좀 더 기다려서 단기적인 이익 실현 관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 여러분 계좌가 잘 불어나고 있습니까? 개인이 대응하기에 상당히 좀 까다로운 장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목 그리고 투자가 잘 안 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전문가라든지 주위에서 추천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자꾸 그냥 매수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이 주위에서 추천하는 그런 종목으로 물립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사람의 종목이 잘 가는지 안 가는지 검증한 다음에 여러분이 매수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보유주가 고민인 분 투자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88tv로 오세요 인터넷에서 www.88tv.co.kr 하면 이렇게 88tv 홈페이지가 뜨죠 여기에서 여러분이 보유 고민되는 종목들 그리고 투자에 대한 지침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과 일요일은 부자빨임의 열린 강좌가 있습니다 열린 강좌를 통해서 투자에 대한 방향 그리고 주옥 같은 계좌들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열린 강좌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열린 강좌가 있습니다 열린 강좌는 열린 강좌가 있습니다 열어두세요 저희 마지막 강좌가999